랜섬웨어 우리 회사 사람일지도 몰라 사람을 하나 찾고 있네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봐 BF 사람들이 누굴 그렇게 찾는거야 너 우리 위치 추적도 아니냐 왜 숨겼어요? 지금 뭘 숨겼습니까? 이런 일이 연달아 터지는게 우연이냐 그걸 물어야 하는 거잖아 불합치가 과묵한 건 곤란하지 다들 꽉 잡아! 어떻게 내 경호원은 내가 필요한 걸 매번 갖추고 있을까 대변님 대변님 아무 일 없어요 제가 지켜드려요